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CDK를 설치하고 세팅해보고 타입스크립트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AWS에 배포해보겠습니다. 먼저 AWS 계정이 없다면 만들어주시고 명령어를 통해 AWS 서비스를 이용하는 AWS CLI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AWS CLI를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 기준으로 초콜릿티를 통해서 초코 인스톨 AWS CLI 명령어를 입력해주시거나 동영상 설명에 윈도우용 설치 파일 링크를 통해 설치합니다. 맥OS 기준으로는 홈 브류로 하신다면 브류 인스톨 AWS CLI를 해주시거나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에 링크해서 맥용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고 AWS CLI를 세팅하려면 AWS IEM 유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었던 AWS 계정은 루트 계정이고 그 하위에 사용자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IEM 서비스를 들어가주세요. IEM 서비스에 들어왔으면은 좌측 사용자에서 사용자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용자의 이름. 저는 얼추 테스트라고 지을게요. 하단에 프로그램 방식 액세스를 체크해주시고요. 다음 권한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어드민 권한을 줍니다. 체크박스를 눌러서 다음 태그. 태그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검토 그리고 사용자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액세스 할 수 있는 키 아이디와 비밀 액세스 키가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밖에 못 봐요. 그래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저는 아이텀 앱을 열어줄게요. 터미널에 들어왔으면은 AWS Configure 명령어를 쳐줍니다. 액세스 키 아이디는 아까 보셨던 이 매니지먼트 콘솔에 액세스 키 아이디를 붙여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액세스 키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디펄트 리전 네임이 나오는데요. ap-northeast-2를 입력해줍니다. 이게 서울 리전이고요. 그 다음에 디펄트 아웃풋 포맷은 제이슨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가 여러분들의 로컬 AWS Configure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계정 정보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S EC2에 Describe Instances를 입력해주면은 이거를 엔터 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만든 EC2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계정 정보가 잘 세팅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Node.js를 받아줍니다. 10.3.0 버전 이상이면 되고 윈도우는 초코, 맥은 부류 명령어를 통해 받거나 Node.js 공식 사이트에서 LTS 버전을 다운받아줍니다. 터미널을 열어주신 다음에 npm install-g aws-cdk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설치가 안되신다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시면 되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수도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셨다면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dk-version을 쳐주시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cdk의 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첫 cdk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적당한 곳에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hello cdk라고 지워줄게요. cdk-init-sample-app-language-type-script 명령어를 실행하면 cdk에서 제공하는 샘플 프로젝트를 TypeScript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첫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다면 Visual Studio 코드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를 만든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TypeScript 코드는 JavaScript로 변환이 되어야 해가지고요. 터미널에서 npm run watch를 입력해주시고 엔터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은 왼쪽에 있는 TypeScript 코드들이 JavaScript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npm run watch를 입력했던 터미널은 계속 감시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bin의 hello cdk.ts는 cdk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진입점입니다. 우리가 lib에서 만든 스택들을 여기에 불러와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lib 폴더 안에 hello cdk.ts는 우리의 hello cdk 프로젝트의 스택을 정의합니다. 이 스택 파일 안에 AWS 서비스들을 정의해서 하나의 스택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cdk 프로젝트를 만들면 대부분의 소스 작성을 lib 폴더 안에서 하게 됩니다. 노드 모듈스는 npm에서 관리하고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디펜던시 모음입니다. 테스트 폴더는 우리의 cdk 프로젝트를 제스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폴더고요. .gitignore는 기시 코드를 추적하지 않도록 선언하는 파일입니다. .npmignore도 마찬가지로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파일을 추적하지 않도록 설정해 주고요. cdk.json은 우리가 설치한 cdk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행할지 알려주는 파일입니다. jest.config.js는 앞서 설명드렸던 테스트 도구인 jest를 설정하기 위한 파일이고요. package.lock.json은 package.json이 특정 시점에 갖고 있는 의존성들을 고정하게 해줍니다. 현재의 노드 모듈스 구조를 대신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package.json은 이 프로젝트의 정보 및 의존성을 관리합니다. 이 파일들 덕분에 어느 곳에서나 같은 환경으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readme.md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세팅하는 방법과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만드는 마크다운 형식의 프로젝트 소개 파일입니다. github이나 gillab에서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readme.md 파일의 내용부터 마크다운 문법을 이쁘장하게 보여주죠. ts.config.json은 TypeScript 설정 파일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bin의 hellocdk.ts를 보면 이 lib 안에 있는 hellocdk.ts에 있는 이 스택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개의 스택이 있다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lib 폴더 안에 있는 hellocdk 스택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AWS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스택 안에 AWS 서비스들을 만들고 하나의 스택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방금 만든 hellocdk 스택은 기본적으로 이 sqs와 sns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택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cdk.stack을 상속하고요.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통해서 AWS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맨 상단에서 임포트시킨 이 sqs와 sns를 정의하고 이 열 번째 줄부터 보면은 각각의 서비스에서는 파라미터로 이 scope this라고 정의했고요. 이 서비스의 아이디를 정의해주는 것이고 옵션 값으로 props 즉 이 서비스에 줄 속성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sqs의 q를 보면은 hellocdk q라는 아이디로 이 비저블리티 타임아웃 이것을 300초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ns의 토픽 서비스를 보면은 따로 props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고요. 맨 하단을 보시면은 토픽의 add subscription 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sqs의 q와 sns 토픽을 연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택을 정의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든 cdk를 터미널 를 통해서 aws에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로 들어가서 cdk ss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왼쪽에 cdk.out 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cdk diff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릴 스택이 기존의 aws에 배포된 스택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지금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다고 표시가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sqs나 sns를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속성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cdk 아 디플로이를 하기 전에 처음 cdk에 배포를 하면은 cdk 부트 스트랩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줘야 되고요. 이거는 한 번만 쳐주면 돼가지고 일단 저는 쳤으니까 넘어갈게요. cdk 부트 스트랩을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cdk 디플로이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 스택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건데 너희들이 배포를 할 거냐 물어보고 y를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cdk 템플릿들이 우리의 aws 서비스에 직접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배포가 완료됐다면은 cdk 디프를 한번 더 쳐보시고요. 그러면 바뀐 게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반영한 서비스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크롬에 들어가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간 다음에 먼저 sqs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sqs를 검색하시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헬로 cdk 스택에 헬로 cdk q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sns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sns를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sns 서비스가 나오고요. 여기 주제를 눌러보시면은 헬로 cdk의 스택 그리고 헬로 cdk 토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sqs와 아까 add subscription 명령어를 사용한 이 sns와 sqs가 연결된 것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스택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지우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터미널에 cdk 디스트로이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진짜 지울 건지 물어보고요. y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가지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s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보면 아까 만든 헬로 cdk의 q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aws cdk 공식 사이트에 오시면 여러가지 레퍼런스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 자바, 단넷 같은 언어들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많은 aws 서비스의 레퍼런스를 통해 스택을 만들고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cdk 세팅과 첫 프로젝트를 배포해보고 삭제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cdk를 통해서 aws 서비스들을 하나씩 구현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웹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apply 구독과 좋아요와 감사합니다. уйте 감사합니다.